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은 해치펀드가 선호한 종목, 탑20 특집 준비했습니다. 총 400여개 해치펀드를 조사해 2분기 선호한 종목들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20위부터 1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위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진이고요. 1년간 8%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19위는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호재가 있었죠. 버크셔 에스베이입니다. 1년간 9%대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18위는 포토샵을 비롯한 컴퓨터 그래픽 회사죠. 어도비 시스템즈인데요. 기술 업종에 포함되어 있고요. 1년간 37% 가깝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살펴보셨던 홈디포 17위에 올랐습니다. 1년간 3%대의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다음 16위는 워렌버핏이 오랜 기간 주력한 기업이죠. 코카콜라입니다. 1년간 6%대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15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5위에는 시티그룹이 올라와 있고요. 1년간 10% 가까운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이어서 조스앤존슨즈 14위인데요. 연간 1.7%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다음 13위는 얼마 전 스카이 인수전에서 승리한 기업이죠. 컴캐스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고요. 연초에 크게 빠졌었지만 회복세를 보이면서 1년간 5%대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이어서 12위는 포트의 단골 종목이죠. 넷플릭스고요. 1년간 64%로 크게 올랐습니다. 마지막 11위는 마스터카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숙한 기업일 텐데요. 기술 업종에 포함되어 있고요. 연간 30%대 상승한 점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해치펀드가 선호한 종목 20위부터 11위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금요일에는 1위까지 남은 기업 10개, 기업 모두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이번에는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스탁의 장호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서 허정민 캐스터가 해치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20위부터 11위까지 종목을 함께 봤는데요. 4위 종목은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20위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버라이전입니다. 버라이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버라이전은 한국의 통신주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재미없고 배당이 높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버라이전은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물론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이 연간 3년 동안 EPS 예상치를 봐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 여느 통신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나가는 그림이 그런 건데요. 2018년, 19년, 20년까지 EPS가 올라가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한국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워낙 많아 같고요. 제가 글로벌 IB가 보고 있는 SK텔레콤의 향후 주가 전망까지 제가 한번 보게 될 건데요. IB가 보고 있는 SK텔레콤? 이건 국내가 아니고요. 미 현지에서 보는 글로벌 IB의 시각입니다. 보는 지금 녹색, 파란색 부분이죠. 하늘색 부분이 향후 전망입니다. 전망인데 보라색은 기존의 실적이었고요. 올라오는 모습 보이다가 2019년, 20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한 글로벌 IB 시각은 썩 좋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한번 엮어서 한번 수익률이나 볼게요. 세 가지 기업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버라이전입니다. 1년 동안 25%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1.86% 보라색입니다. 하늘색이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AT&T인데 AT&T는 별로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약방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버라이전이 엄청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왜 실적이 좋냐. 이건 딱 그림 한 장은 끝나거든요. 그 이유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버라이전이 잘 나가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속도, 속도에 대한 100점 만점에 선호도가 버라이전이 현지에서 99점, 거의 만점입니다. 만점이고, 키모바일이 93점, AT&T가 88점, 스프리티는 70점대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보통 최소한 9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젊은 친구들 속도 느리면 안 쓰잖아요. 점유율도 높나요, 버라이전이? 현이 높습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가장 높죠.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왜 차지하고 있냐는 이유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한국분들이 더 성격이 급하신 줄 알았더니 미국분들 굉장히 급하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100점이 아닌 게 아쉽지만 어쨌거나 속도가 빠른 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배당이 4.21%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글로벌 중에서 통신주를 한다고 그러면 버라이전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통신업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죠. 버라이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버라이전 강력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19위 종목 함께 볼까요? 버크셔 회사회거든요. 워런 버핏으로 유명한 종목인데 최근에 워런 버핏이 10월 약세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다. 이런 소식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버크셔 회사회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돈을 스스로 벌게끔 만들어놓지 않으면 평생 일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밤에요? 밤에. 내가 잠들고 있을 때. 잠들고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실 때 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차라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겠고 워런 버핏이 버크셔 회사회의 자사주를 지난 3분기에 약한 원화로 치면 1조 원 정도를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2배라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2배가 올라가면서 돈이 많다 보니까 자사주를 매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사주를 매입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당장 이 주식을 사셔야 될 이유가 이 그림에 나옵니다. 2012년 12월 달에 똑같이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무려 140%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대비 S&P 500이 100%, 다우지수가 92%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익이 보이기 때문에. 까만색 선이 버크셔스의 웨이. 맨 위에 있는 게 까만색 선이 버크셔스의 웨이. 아래쪽이 S&P, 녹색이 다우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자사주 매입할 때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2012년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워런법이 또 자사주를 매입했으니까. 한번 그를 믿고 또 버크셔스의 주식을 사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버크셔스의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18일 종목은요. 어도비 시스템스입니다. 어도비 시스템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저희는 포토샵, PDF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월봉 차트로 보시면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월봉 기준으로 첫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거의 한 7, 8년 동안 10배의 수익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토샵. 그거 구매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비싸요. 그다음에 방송계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리미어 영상은 더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비싸죠. 그걸 엮어서 패키지로 팝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월 구독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영어를 쓰면서. 이런 게 2014년부터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입니다. 나가는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엮어서 클라우드까지 엮어서. 학생들은 한 20달러 미만.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한 50달러 이상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한 미국의 트렌드가 바로 월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주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2024년인가요? 그때까지 2천만 명을 확보할 거라고 합니다. 월 구독료가 얼마인가요? 월 구독료가 53달러.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한 6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만 원에 일단 포토샵 그리고 PDF는 당연한 거고요. 프리미어 영상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공간까지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비싼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입자가 1,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천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어도비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미국 내에서는 이 월 구독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게 트렌드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토데스크에 캐드 있지 않습니까? 캐드? 캐드? 캐드. 건축할 때 쓰는 프로그램. 그건 수천만 원인데요. 오토데스크도 역시 월 구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월 구독료를 내면 또 값싸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엄청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어도비 시스템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해외 주식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함께 보고 계신데요. 버라일즘부터 버크셔스웨이 그리고 어도비 시스템즈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홈티포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홈티포 여전히 매수 의견을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카콜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코카콜라도 또 워런 버핏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워런 버핏이 30년 동안 4억 주를 그대로 보여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크푸드로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하십니다. 애들한테 건강이 안 좋죠. 워런 버핏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총 때 그걸 들고 와서 마십니다. 마시고 저는 건강에 아무런 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때가 마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많이 마시는데도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죠. 이런 콜라가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다이어트 콜라라든지 그다음에 생수, 스포츠 음료 뭐가 있습니까? 파워헤드? 이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팔리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 게 일반 콜라입니다. 탄산수. 그다음에 녹색, 회색이요. 다이어트 콜라입니다. 많이 좀 늘어났네요. 그래서 일단 바뀌었죠, 완전히. 예전에는 다이어트 콜라 맛없다고 안 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그런대로 올라오고 있다. 이번 실적에서도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많이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일단은 우리가 전 세계 나가면 콜라를 다 마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카콜라도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15위는 시티그룹이고 14위는 존슨앤존스입니다. 여전히 두 종목 다 매수 의견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위로 넘어가 보죠. 13위는 컴캐스트입니다. 최근 미국의 미디어 그룹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종목이 바로 컴캐스트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컴캐스트, 방송,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다양하게 갖고 있는 미디어 회사인데요. 이 기업을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지금 넷플릭스의 경쟁사는 훌룹니다. 훌룹을 잘 모르시겠지만 훌룹을 하는 비상장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훌룹의 지분을 디즈니, 20위, 폭스사 갖고 있고요. 훌룹도 넷플릭스와 비슷한 옵션인가요? 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런데 디즈니하고 20위, 폭스사 외에 40%를 바로 이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구도, 아까 나가는 그림 중에 보게 되면 MBC, CNBC 방송을 거느리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MBC,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것도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요. 지금 훌룹을 갖고 있는 1위 지분을 통해서 미디어 경쟁에 나서겠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가 되면 넷플릭스와 당당히 겨루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역시 매수견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컴퀘스트 요즘에 미디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매수의견이 유효하겠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의 종목이 넷플릭스 언급을 해주셨고 마스터카드가 남았는데 기억이 납니다. 마스터카드를 보자니 차라리 비자를 보는 게 낫다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둘 중에 제가 그림 하나 보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림의 실적도 매출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역시 우상이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하필 마스터가 아니고 비자냐고 물어보시면 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자가 지금 현재 배당이 더 높습니다. 0.7% 마스터는 0.5%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배당 매력 때문에 더 비자를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비자든 마스터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는 보유하시라고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비자카드든 마스터카드든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 보유를 하신다면 비자카드가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츠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22에서 11일까지 살펴봤고요. 모두 다 거의 매수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상위 종목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무척이나 궁금한데 다음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장우석 본부장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